박수! 전국! 준비 시작해주세요! 안녕하십니까 해외 동부 여러분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멋지게 두리지점 새마을금고 회원 여러분 오늘도 한 번 또 멋지게 어버이날과 시생의 날이 지났지만 오늘 두 번째 전국노래자랑을 두리지점에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고의 점수를 받은 사람 두 명이 선물을 받는 거로 가겠습니다 점수 누가면 그냥 예가 내리겠습니다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기다리라 내 가슴에 자꾸 봉이 드네 지워내도 지워내도 지워낼 수 없는 내 사랑아 순진한 줄 바라매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첫번째 출연자의 점수를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주시기 바랍니다 몇 점이 남글던지 갑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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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고 미련없이 떠나버린다 이 하늘에는 나도 살려가는 남자야 사랑할 때 모든 걸 얻었다 사랑할 계세라 이 별도 졸려야 내가 볼일 날에 있다나 수리채여 제가 점심 좀 많이 졸아 위에 곰 valued 고맙습니다. 오늘은 어느 곳에서 지친 몸을 씌어 나올까 할 곳 없는 나무대에 또 하루가 가는구나 하늘은 힘을 삼아 밤이 쓴 변에 삼아 지친 몸을 내면서 자기들 지친 인생 아침 해가 뜰 때까지 꿈속에서 뼈를 찾는다 저한ega를 찾아 아버님에게 몇 점을 줄지 점수 sant unn 번째는 5시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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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